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워싱불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양파는 그냥 매콤해요 먹었지만, 이 먹으면 최고예요 이 먹으면 바삭바삭해서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먹지 않음 남은 팽이버섯 피자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 치즈콜릿 엄청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구독! 좋아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